기초부터 JLPT 대비까지 딱 한 권의 안녕하세요. 독학 1번어 필수문법 김수경입니다. 오늘은 심화표현편 중에서 27과 수동표현에 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표현은 그 동작이나 행위를 하는 사람이 중심이 아닌 그 행위나 동작을 받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감이 좀 안 오실 수 있는데 강의를 들으시면 바로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일단 동사의 수동형이 어떻게 만드는지를 먼저 같이 알아야 돼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각 그룹에 따라서 다릅니다.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1그룹 동사는 이렇게 만들어요. 어미가 우단이잖아요. 그거를 아단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나서 뒤에 레르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동사로 직접 한번 어떻게 바뀌는지 볼까요? 여러분들 이제 이거 예외라도 아시겠죠? 그죠? 우는 아단으로 바뀐다고 하면 그냥 와로 바뀌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우는 아와레르 이런 형태로 바뀝니다.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끄에는 어떻게 바뀝니까? 그렇죠. 이가레르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오요그는요. 오요가레르 자, 하나수는요. 하나사레르 그 다음에 맞수는 맡아레르 계속해서 갑니다. 신우는요. 그렇죠. 신아레르 아소브는 아소바레르 노무는 너마레르 스크르는 스크라레르 그 다음에 가에르는 가에라레르 이런 식으로 아단으로 바꾸고 레르를 붙여주시면 1그룹은 수동형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2그룹은 어떨까요? 2그룹은 역시 늘그러치 루만 빼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레르만 붙이시면 안되고요. 라레르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미루, 오키루, 내루, 다베루, 아께루, 다루 빼신 다음에 뒤에 라레르를 붙여서 미라레르, 오키라레르, 내라레르, 다베라레르, 아께라레르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3그룹은 어떻게 하느냐? 크루는 고라레르이고요. 스루는요. 그렇습니다. 사레르 이렇게 바뀝니다. 크루, 고라레르, 스루, 사레르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거 보시면서 근데 형태가 낮이 익은 것 같은데, 낮이 익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2그룹이랑 그 다음에 3그룹의 크루는요. 수동형이랑 가능형이랑 형태가 똑같아요. 그래서 가능형이랑 똑같네 라고 분명히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2그룹과 3그룹의 크루는 수동형과 그 다음에 가능형이 같다라고 하는 걸 일단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면 문장 속에서 어떤 쪽으로 사용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 문맥 보시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문맥 보시고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동형 만드는 방법은 봤어요. 그럼 수동형이 도대체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 한번 예문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수동 표현은 크게 일반수동과 그리고 피해수동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수동과 피해수동 중에 먼저 일반수동이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수동은요.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경우인데요. 의미가 어떻게 되냐 라고 하면 얘는 주로 받다, 희다, 그 다음에 되다 이렇게 됩니다. 자, 받다, 희다, 대다 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예문 보시면서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일단은 빨간 부분 먼저 보시면서 활용 먼저 체크해 봅시다. 자, 여러분 칭찬하다 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오메르 라고 합니다. 자, 이거 몇 그룹이죠? 응, 이 그룹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바꿔요? 룰을 빼고 라레르 하셔야겠죠, 그죠? 그러면은 칭찬하다가 해석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음, 한국어로 하면 칭찬받다 로 하면 자연스럽겠네요, 그죠? 그래서 오메라레르 이렇게 되네요. 자, 문장 전체적으로 보시면 백점을 받아서 선생님에게 칭찬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네요. 자, 그 대상한테는 조사, 니를 사용한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 봅시다. 빨간 부분 먼저 보시면 물다, 씹다 라고 하는 게 카무예요. 자, 그럼 일단은 요거 몇 그룹이죠? 응, 1그룹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바꾸면 돼요? 아단으로 바꿔서 카마 그 다음에 뒤에 뭐 붙여요? 레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물다가 카무예요. 카마레르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어, 물리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전체 예문 한번 봅시다. 자, 그이 또 고양이에게 팔을 물렸습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대상이 되니까 역시 여기다 니 붙였어요. 자, 세 번째 봅시다. 빨간 부분 먼저 보시면 요무, 일다 입니다. 몇 그룹이에요? 1그룹이죠? 그럼 어떻게 바꾸면 돼요? 그죠? 가마, 요마, 레르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읽다, 요무예요. 그럼 요마레르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어, 읽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예문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소설은 많은 사람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장이 되겠네요. 사람에게 대상담이 역시 니 사용하고 있고요. 마지막 예문 봅시다. 자, 동사 부분 먼저 보시면 제츠 리츠 스루, 설립하다예요. 여러분, 하다, 스루 어떻게 바꾸면 돼요? 그렇죠. 요거는 사레르 외우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츠 리츠 사레르 하면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설립하다니까? 응, 설립되다가 되겠네요. 그렇죠. 전체 문장 보시면 도시와 생키야구 하지지윤에니 세츠 리츠 사레마시다. 당사는, 저희 회사는, 우리 회사는 1980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러분 일반 수동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지금 그리고 의미가 활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다 보셨죠? 그렇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럼 다음 두 번째, 피해수동 봅시다. 여러분, 피해수동은요. 피해를 입은 사람을 주어로 하는 경우에 이 표현의 피해수동을 사용을 합니다. 주로 의미는 뭐뭐 당하다 라고 해석을 하고 나한테 피해를 준 대상한테는 또 역시 조사는 니를 사용을 합니다. 한번 예문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예문, 누스무, 훔치다 라고 하는 동사예요. 일단 이거 어떻게 활용해요? 누스, 그렇죠? 1그룹이니까 마레르 입니다. 그러면 보통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훔치다니까, 뭐 훔침당하다 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조금 어색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도난당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예문 보시면 전철 안에서 지갑을 도난당했습니다. 내가 지갑을 도난당하는 피해를 봤다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예문 봅시다. 여기부터 이게 무슨 사용법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한번 봅시다. 일단 사용법 먼저 볼게요. 퇴근길에 갑작스런 비에 맞음을 당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메가후루예요. 이거 지금 어떻게 바뀐 거예요? 1그룹이니까 후라레루입니다. 내리다를 지금 수동 표현으로 바꾸면 원래 해석 어떻게 하면 될까요? 헷갈리시죠? 그냥 이거는 피해 수동이니까 내림을 당하다 라고 지격을 하시면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비를 맞다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한국어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비를 맞았다 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만 그러면 피해를 본 느낌이 좀 없잖아요. 그래서 맞음을 당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지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지격을 하신 다음에 뉘앙스는 내가 비를 맞아서 피해를 봤다 라는 것이다 라고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예문 한번 봅시다. 유배 히도반주 고더머니 나가레마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어제 저녁에 밤새 아이에게 울음을 당했습니다. 또 좀 특이한 표현이네요. 한국어로는요. 한번 봅시다. 자, 울다가 나크 입니다. 자, 그럼 이거 활용 어떻게 해요? 나크니까 이제 아단으로 바꿔서 나가레루 입니다. 그러면 울다를 수동형으로 바꿔서 나가레루 하면 해석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울음을 당하다예요. 그래서 해석은 지격하면 울음을 당했습니다가 되는데 결론은 밤새 애가 울어서 내가 피해를 봤다. 아이가 울어서 피해를 봄이라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 마지막 봅시다. 어떠어떠니 케이크요. 갔더니 다베라레마시다 라고 있어요. 남동생에게 케이크를 마음대로 먹음을 당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바베르 먹다예요. 자, 이거 몇 그룹이죠? 이 그룹입니다. 그럼 뒤에 뭐 붙이면 돼요? 라레르. 그래서 바베라레르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먹음을 당하다? 뭐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해석을 남동생에게 케이크를 마음대로 먹음을 당했습니다. 라고 일단은 해놨는데 뉘앙스는 뭐예요? 남동생이 내 케이크를 먹어서 내가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어에서는 잘 쓰지 않는 것 같은 표현을 일본어에서는 수동형을 사용해서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수동 표현을 사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것을 꼭 열심히 익히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수동 표현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까지 어떠신가요? 화룡법 잘 익혀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 수동, 피해수동 각각의 뉘앙스 잘 생각하시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눈에 정리하기 한번 해봅시다. 활용을 어떻게 하는 건지를 좀 정리를 해볼 건데요. 일단 1그룹의 수동형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아단으로 바꾼 다음에 뒤에 뭐 붙여요? 레루죠. 그죠? 그러면 읽혀지다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마레루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참고로 이런 것도 있어요. 읽힘을 당하다 라고 피해수동으로도 말할 수 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요. 엄마가 내 일기를 봤어요. 이럴 때 내가 엄마가 내 일기를 봐서 내가 피해를 당했다. 라고 할 때는 또 여마레루에서 읽힘을 당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그룹 봅시다. 이번에는 루 빼고 뭐 붙이면 돼요? 라레루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여지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미 라레루 하시면 되죠. 그래서 보여지다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것도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장면을 누가 봤어요. 내가 봄을 당했어요. 이런 식으로 피해수동으로는 물론 사용할 수 있어요. 자, 3그룹 이거 무조건 외우면 되는 거였죠. 크루는 어떻게 해요? 고라레루. 스루는 사레루. 이렇게 해서 오게 되다, 되다, 당하다.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도 다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라레루도 마찬가지로 내가 낼 시험인데 친구가 우리 집에 놀라웠어요. 친구한테 옴을 당해서 내가 피해를 봤다. 뭐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 동사들이 다 일반 수동, 피해수동 양쪽으로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동사를 각각 한번 수동형으로 만들어 보신 다음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어떤 느낌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인가를 한번 스스로 계속해서 생각해 봐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수동형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수동형 공부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활용하는 법이 비슷한 사역형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할 거예요. 사역형의 형태가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동형을 완전히 복습을 안 하고 오시면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수동형 공부 열심히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입니다. 5, 5, 5 3, 2, 3